이곳은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히트니 포털 캠핑장입니다. 저희는 어제 밤 12시 넘어서 도착했고요. 지금 6시 30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3박 4일 있을 예정인데 저는 오늘 1박 2일로 히트니 마운틴, 히트니 정상을 올라갈 예정이고요. 저희 가족은 힘든 사명이기 때문에 여기서 캠핑을 하면서 즐길 예정이에요. 저는 조금 있다가 캠핑을 한 다음에 산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갔다올게. 갔다와 조심해. 아 잘 놀아. 재밌게 놀아. 아 조심해하고 와. 아. 아니면 porridge까지 일 мед WAY까지 일찍 해줘요. 시간이 좀 이후에 계속ARA하 Radio 1 headache은 연결됩니다. 잘Ok.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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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보는 것보다 훨씬 경사도가 가파릅니다. 가장 위에가 위에길 지금 사람도에 다니는 길 중에 가장 위에길이 조금 만만해 보이는데요.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눈이 스티카녀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최대한 이미 그전의 사람들이 다녀간 곳 밟은 곳 딱딱하기 때문에 밟은 곳을 중심으로 걸어서 트레이킹을 해야될 것 같고요. 여기만 넘어가면 트레이 캠프가 나온다고 하니까 조심스럽게 가겠습니다. 여기만 믿습니다. 헐 아 sake owned 감상 б 부족하게 의족 의관 의관 탱탱탱탱 잠시만요 아멘 아멘 지금 트레일 캠프 인데요 내일 눈이 오면 아 여기가 마일 구간이고 2.2마일이 그리고 여기까지 가야되는데 저는 지금 스노시즈도 없고 아이스엑스도 없는 상황이어서 내일 기상을 좀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상이 안 좋으면 억지로 무리해서 갈 필요가 없으니까 위험하니까 하산을 바로 하도록 하구요 눈이 오지 않고 괜찮으면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구요 억지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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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이름이 뭐야? 아멘 아멘 너 이름이 뭐야? 그거 먹을라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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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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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저게 디스커버리 피나클 봉우리인데 여기까지 2.2마일이에요. 이 뾰족한 바위 뾰족한 바위랑 여기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타고 올라가야 돼요. 이게 마일 구간 2.2마일 지금 저기 한 분 올라가고 계시는데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여기 5월 31일 수요일 6시 26분 1.2마일 1.5마일 2.2마일 2.3마일 3.3마일 3.4마일 3.4마일 아멘 다 안 matin 요즘 traction most where do you start from today? I started at the trailhead. Trailhead? Two in the morning yeah. In the morning? jeda time? Two in the morning 12? Twice Two? Yup, at the trail in the portal Wow, so cool, yesterday I started there. Yeah So, you are going to the summit today? 우린 해볼까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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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커블리 피나클 이 크기는 디스커블리 피나클 오케이 디스커블리 피나클 이 스넥바 에너지바 이걸 믿을래 오케이 let's go let's do it there goes the water bottle we'll grab it on the way down fuck dude it's 15 bucks we'll grab it on the way down it's not worth it yeah we'll get it on the way down oh god solid we'll go cool can you throw my poles in my bag hold on the water bottle may you ask me any more about things hold on the side off come up i want you to raise my back i mean this is candy i'm going to have the cray hole that is crap 진심의 복음을 받는다 마체는 거, 맨 제가 이 글쎄요 응? 음... 생각나는 마체가 내린다? 아니요,은요 도대체는 거, 제가 이게 시크래요 그냥 든지... 야... 아 아 으 으 차야 영지 아 제가 잡던 것이 뭐 아 여기 놀라운 이친그도 함께 그리고 아이고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아이스 액스 없이 스노우 슈즈 없이 아 문이 이렇게 안전하게 마이크 스펀어 올라왔어 와우 오우 오우 예 오우 예 오우 예 오우 와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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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스틱으로 드레이크를 이용해서 여기 내려갔습니다. 스틱으로 드레이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